근데 어떻게 하냐 제가 서창으로 클라스 이스 클라스 이스까지 하면은 클라스 이스 애플 온 이라고 하시면 돼요 애플 온 애플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혼자 거울 보면서 얼마나 생각했는지 아세요? 제가 이거 되게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그런 제스처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둘 셋 클라스 이스 애플 온 여기 분들 안하실거에요? 하실거에요? 안하실거에요? 하실거죠?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야 저희가 더 힘이 납니다 지금 거의 머리 감았어요 사우나에서 머리 감고 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해보고 더 중요한 얘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둘 셋 클라스 이스 애플 온 감사합니다 표기가 좀 더 커졌어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구호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응원상이 주어집니다 한 분 안되요 한 분 안되요 한 분 안되요 한 분 안되요 음원상이 주어지는데요 이 음원상을 획득하신 분은 나중에 저희 언제 있을지 모를 공연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로 입장받아 드릴거에요 진짜 오 별로 딱히 오 별로 딱히 오늘 이렇게 신가봐요 오늘 이렇게 신가봐요 여러분 아셨죠?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예상으로는 좀 위에 분들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긴 찬스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9호로 다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